가버릇! 이거 침착하게 파밍해야 돼 재형이 혼자 해야 돼 재형이 괜찮아? 재형이 괜찮아 어디서 웃냐 얘? 형 쏜 거 같은데 그니까 하나밖에 없나 보다 오늘도 얘 차 타고 저거 따라갈게 일단 가기 전에 파밍 좀 아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싸워 나 집에 싸우는 거야? 잡았어 잡았어 제 집 올라간 거 지금 못 빠져 나 뒤쳐가지고 초록 웨퍼 차서 올라가는 거 못 빠져 대기야 좀만 버텨 대기야 이거 뭐 안 되셔도 돼 빠졌다 그거 잡아놨어 어? 왼쪽 깐 거? 어 니 아가제 쏘던 거 잠깐 못 깐 우리 죽여! 죽여! 그냥 왼쪽 깐? 그렇지 나이스 왼쪽 위에 지체 있다 지금 이 왼쪽에 재형이 빼고 받는 거 아니었지 괜찮지 지금 어 이거 하고 쯤에 바로 가자 응 오른쪽에서 참고 너버려 차서 그거 잡았어 오른쪽 사운드 참고 안에 가도 되고 위에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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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에? 천천히 지붕? 지붕 한 카트 하고 내 쪽 와줘 빨리 차 꺼내 와줘 동순 에 대기야 가자 저기 이제 그래 잡았어 가자 잘못됐다 오토바이 끌고 갈게 나이크 절 사이퍼 2층 하나랑 왕관 1층 하나야 사이퍼 2층 한 대 때려놨다 왕관 2층 거 안 나오게 박은다 사이퍼 1층 2번에 9층 안 돼? 아니야 아니야 너 알아서 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시끄러워 시끄러워 왜 걸려? 연말에 쏘 뛴다 일단 썩은 남기 쟤 말고 더 있나? 4번? 4번? 2번에 뛰어다닌다 하나 2번 쪽 3명 봐봐 3명 내 앞에 붙인 거 하나랑 2번 뭐야 저기 왜 남아있어 노란 위로 팠어 동사 나와 내꺼야 동사 나와 좀 나와 빠져 다음 라이브 걔 잡으면 아아아아아아 쟤 빠지는 들어가 쟤 빠지는 들어가 쟤 빠지는 3명 쟤 빠지는 3명 쟤 빠지는 3명 쟤 빠지는 3명 쟤 빠지는 4명 쟤 빠지지 바위 나스트 왼쪽 거 쟤 빠지지 덕에 안지마라 싸워도 해 볶아놨어 부어어어 부어어어어어 아 깼어가지고 E&이랑 BMI 빠지지쌤 빠지지쌤 감사합니다.